올해 김장 김치가 들어갑니다 엄마 아빠 할머니 다 드시는 거 봤는데 왜 날 안 돼요? 이런 거 넌 안 돼 김장하는 날 이제 이머전시 가면 이제 막 어? 눈물에 맞아 되는 거야 이제? 지대한 관심을 갔네 지금 그러면 물빼기 작업인가요? 이게? 이렇게 해서 이렇게 씌워 봐 얌전해시요 얌전해시요 초가 옆에 있으면 매운 게 덜 한다잖아 적박적 효과가 있는 거 같아 설마 드라이얼 드라이얼 사과는 우리가 뭐에 쓰는 거야? 아 설탕 대신인가요 그러면? 아빠가 우릴 내놔 사과 사과 얻어 가져올까? 우릴 내놔 먹을 사과 얻어 가져올까? 우리 네 같고 너무 귀여워 밥도 먹고 고양이 언니들 밥도 다 먹고 아주 뭐 소식은 뭐 이렇게 돼 할머니가 또 챙겨주시고 동치미 동치미야 이거? 어 오오 이게 무슨 냄새인가 해? 조연아? 엄청난 냄새지 뭐 애들이 되게 쪼그러서 갔다 렌아 너 먹는 건 아니야 밥도 먹었잖아 지금 그래서 그 시간이 없더라 렌아는 김장은 처음 봐 어 살짝살짝만 하면 되잖아 안 돼 렌아야 안 돼 첫 김장 올해 김장 김치가 들어갑니다 렌아야 너 그렇게 가면 안 돼 렌아야 핥지 마 너 너무 울게 아 예예 핥지 마 렌아야 절로 가자 렌아 저쪽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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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따 고기 저거 할 때 그때 와 어 렌아는 더 맛있는 거 먹어야지 렌아한테는 이거 안 좋아요 그래 이건 소금기 있어서 안 돼 지대한 관심을 갖네 옆에서 떠나지는 못해 뭔가 바닥에서 또 뭐 하니까 얘가 좋은가 봐 자기가 바로 옆에서 볼 수 있잖아 위에서 안 보였는데 어 이제 밑에서 이렇게 보이니까 오오오오오 이렇게 되는거지 뭐 재밌는 거 하는 거 같은데 이러는거지 한번 짜먹어볼까 네 네 아유 뭔가 뭔가 먹는데 이러는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먹었어지도 아빠가 뭔가를 저는 맛있는데요 너 그래서 밥을 먼저 먹은 거 아니야 정연이 할머니 안 돼? 너로 안 돼. 레나야 안 돼. 너로 안 돼. 레나야 저쪽으로 가. 정원가? 정원가? 김장날이 이제 이머전시 가고 있어. 김장날이 이제 이머전시 가고 이제 눈물에 맞아 대는 거야. 엄마 아빠 할머니 다 드시는 거 봤는데 왜 날 안 돼요? 넌 안 돼. 너는 안 되는 거다. 응? 결국 이렇게 간식을 받아 먹어야 되겠어. 완성. 우야는 밥도 많이 먹고 간식도 큰 거 먹고 떡. 감자탕이에요. 뭔가 맛있어 보이네. 남의 품, 비트루트 남의 품, 비트루트 남의 품, 비트루트 남의 품, 비트루트 우리 레나 가장 먼저 밥 다 먹었잖아 간식도 잔뜩 먹고 아, 고기야 할머니께서 레나 뭐 주신 거 같았는데? 뭐 주셨어? 오늘 머래가 있었어 와 수육 와 굉장하네 아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맛있어? 어우 나도 얼른 먹어야겠다 너무 맛있다 그거를 기다릴 수가 없다 괜찮아? 은하야 이거 줄게 돼지 무기 삶은거 오 이거 봐 크다 그치? 아 크다 그거 기다려 하고 있잖아 완전 취하게 밥그릇에 지금 밥그릇에 있으니까 한 점 더 주자 한 점 더? 너무 지워지지 은하 은하 오케이 네 으음 아 오 요 요 요 요 요 요 요 요